나 보현못해요 나 보현나리라 나 보현못해요 나 보현나리라 나 알수없어요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달려가리라 나 보현못해도 나 보현나리라 나 보현못해도 나 보현나리라 나 알수없어요 나 알아가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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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알 수 없어요 나 알아가리라 다 받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도연 못해도 나 도연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요 나 알아가리라 다 받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그로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의 강력하게 다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그로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Hektops 그 사랑 얼마나 날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creatops 그 사람 얼마나 그로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그로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그로 놀라운지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될 수 있어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은 곳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아픈 곳에도 뵐 수 없는 너와 그 사람 예수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의 빛으로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은 곳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아픈 곳에도 뵐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예수 영원한 그 사람 예수 아멘 지금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지금 앞에 표현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주님 주신 내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로 하느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느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머지 기록 제목들을 나눌 시간 같을 텐데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담임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이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진체를 하느님께서 주신 이 진체를 얼마나 감사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크신 은혜이니까 먼저 우리가 시간을 단위 목사님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시간을 받을 텐데요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성령 충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 보실 때 성령 개선 이뤄주시고 또 지혜와 충격에 충만을 하시며 무엇보다 신용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 전하실 때 허락적으로 어려운 겪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없애주셔서 기도한 모든 생활이 원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담임 목사님 나세히가 상치하니며 봄에 가도 해치않게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의 말씀에 좋은 기도에 좋은 능적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 제목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와 성부님들이 되기하옵소서 영적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하시고 시카공의 부흥을 일으키는 치발점이 되기하옵소서 무명으로 얼굴에 난 알러지가 치료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박미순 변호사 우리 학생들이 기말 동사를 준비하며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하고 언제나 기도 후 시험을 준비하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겨울방학 동안 주님과 함께하므로 누군해를 감사로 보내고 새해를 은혜롭게 맞이하기를 또 시카공 주일학교에 성령의 부류를 주문내려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 건강과 부모간의 자녀의 복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속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리려고요 또 무명으로 2012년 시카공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13년 새로운 해 하나님께 더욱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듯 축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의 기분지 성령이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기쁨이가 말씀하여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박정수 지사님 박진희 지사님 가정 이세의 축복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부모님의 건강과 신앙을 위하여 그 부모님의 건강과 신앙을 위하여 그 부모님의 운명으로 온 세상 만물이 구세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산을 지내며 사랑을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또 박예희 청년 학교 준비와 아빠와 동생의 영혼 구원을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박진희 지사님의 허리 마취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직장을 구하고 이직을 위해 기도를 준비하는 성도들과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름하는 성도들 그리고 현재 이제 한국으로 또 타주로 추타적인 성도들을 생각하시며 제가 주요한 거 크게 불을 듣고 필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